오늘의 도움을 주실 우리 숏먼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다시 다시 하하하 유잠을 얹었네 오늘의 도움을 주실 숏먼치님을 만나고 아 아이템을 안 가져왔네 이거는 어 오케이 교환 숏먼치 해주고 유잠을 다 줘 3개 다 줘 잘해주세요 아 아 그렇구만 오케이 가져오시게나 내 아이템 아 아 벌써 초록빛이 두개가 보이는구만 길에 아 이제 견 견장 레전보내주면 되는건가 야 이렇게 먹였는데도 안올라간다 하하 견장이 무적이네 이거 큰일났네 견장이 무적이요 흠 이 다른 아이템이면 세 줄 그냥 쓰겠는데 그래도 아케인인데 싹 레전드 가야되지않을까 세 개만 올려봐 아니였고 세 개만 올려봐 다른거 먼저 하자잉 어 왔어 어 아쉽소 아쉽소 이제 싹 레전드리가 다 완성이 됐군요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갔냐 결과로만 얘기하자 이거는 원래 레전드리 유니크였어 그리고 싹 레 만들었고 싹 레 만들었고 싹 레 만들었어 이 금액이 얼마나 들었나 내가 400 얼마 있었죠 230 260 그리고 숏먼치꺼 그리고 숏먼치꺼 거의 한 250 한 300 정도 쓴 것 같아요 250 250 300 정도 쓴 것 같은데 250에서 250 300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게 싹 레전드리 싹 레전드리 싹 레전드리 레전드리 유니크해서 이제 싹 레전드리 만들었지 오케이 아쉬우니까 어떤걸 해볼까 한단계씩 진화를 해볼까 하나씩 뛰어봐 두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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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줄 간다 아 조심하라고 내가 지금 조심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는데 조심해야겠는데 어 자꾸 그러는구만 자꾸 조심하려고 그러는구만 자꾸 조심하려고 그러는구만 oops 또 저의 저의 upset 의 안 으 수 음 으 으 으 으 .